안녕하십니까 아산점 잘 보는 곳 용주사입니다.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과 근심 걱정,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, 그리고 원인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칼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.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곳,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, 저희 용주사를 찾아주시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.